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사나 섭취 도자기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였죠. 셀프 디스는 이제 그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그런 기물들이 그런 관점에서 수집을 해오지 않았었나 좀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버리시면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는 거고 난 싼 게 좋아. 난 개수뛰기로 갈 거야. 그러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마음에 드시는 명품을 소장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제 또 명중기로 넘어왔죠. 지지난 시간까지는 공백기 끝내고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화, 홍치, 정덕의 청화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는 그래도 정치도 경제도 안정되면서 자업도 당연히 좋아지게 됐죠. 그리고 국산 평등 청료를 채용하기 시작해서 색조가 다마하고 청신하다. 회화도 품격이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로는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성화제부터 이제 개호였고요. 성화제부터 한번 성화, 홍치, 정덕은 그래도 다른 왕조하고 달리 3대가 이어지는 3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화가 할아버지고 홍치가 아버지고 정덕이 이제 아들인 셈이죠. 3부자죠. 3부자. 보통 뭐 왕조가 이렇게 3부자로 쭉 시리즈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변이 많아가지고. 이 성화제는 이제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많이 보냈던 황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통제죠. 정통제의 황태자였는데 정통제가 이제 오일아트한테 토목지변으로 붙잡힌 다음에 바로 이제 황태자에서 물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경태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인 정통제가 컴백해서 천순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성화제도 황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의를 이어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성화제 때 하면은 무조건 당현종 하면은 양귀비가 생각나듯이 성화제 하면 만귀비가 생각나야 됩니다. 만귀비라고 들어보셨죠? 만 만시성을 가진 귀비입니다. 황후를 갈아치울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떨쳤던 만귀비 성화제가 좀 독특한 취향이 있는지 만귀비가 17에서 19살 정도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성화제보다. 그러니까 성화제가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그 황태자였을 때 그 황태자 그 궁의 궁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모격입니다. 유모 유모격인데 유모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아무튼 성화제가 만귀비한테 빠져가지고 아주 많은 위세를 부렸습니다. 성화제의 그 황자죠. 아들도 다 죽여가면서 만귀비가 그랬었죠. 그래도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화제가 얼마나 총애했는지 아시겠죠? 옛날에 황자를 죽이면 죽일 생각만 해도 대역죄인입니다. 구족이 멸합니다. 그런 에피소드는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만귀비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귀비가 들어가 글자가 들어가 있는 잔이 꽤 있어요. 물론 당연히 아 후대 방품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성화제는 만귀비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성화청화작이 시작하겠습니다. 성화제는 그래도 한 22년 정도 제휘를 했습니다. 22년 황제가 제휘한 경우는 꽤 많은 해를 제휘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정교 수려 태체가 곱고 윤기. 이 성화제 때의 태체는 정말 윤기가 나고 옷 같다. 기름 같다.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품격이 우미하다는 건 아름답고 이쁘다. 우아하다. 이런 얘기죠. 홀로 일가를 이루었다. 이 말은 성화제 하면 특징이 깨끗해. 깔끔해. 싼 듯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가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명은 성화를 보고 청은 옹정을 보라는 그런 사료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도 초기가 있고 전성기가 있는데 초기는 역시 수입청류를 썼기 때문에 선덕제랑 똑같이 그런 특색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오리지널 전성기 때의 성화작이는 태가 얇고 유가 시고 청화색이 담아하다. 뭐 그런 겁니다. 태가 얇다는 건 이런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가 얇죠. 태가 얇고 심지어 반박태가 많다. 거의 박태죠. 반박태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얇다. 얇다. 유가 시고 청화색이 담아하다. 깔끔하다. 청화 방을 한 거지만 대명 성화 연재죠. 이렇게 청화색이 담아하다. 깔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와 유 를 한 번 살펴볼 것 같으면 자 이쪽을 좀 집중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합니다. 시간상.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거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고 책이 없으셔도 제가 거의 다 웬만하면 다 카메라에 담아드려요. 책이 이게 서점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줄친 부분은 성형이 정연하고 태체를 빛에 비추면 아백색 상하색 이라 죠. 핑크색을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물을 성화재 때 오리지널을 보지 못해 가지고 확인한 바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특징이 성화 청화 장위를 감정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없는 특징이다. 라는 거고 대형기 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빵이 큰 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조그맣게 잔 배 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들을 써놓은 겁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맨 밑에 노태 노태 유약을 안 바른 건 노태라고 그러죠. 노태 무유 유약을 바르지 않은 사저에는 황갈색 흑갈색 반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쌀죽 같다 그래서 호미저 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기억 용어만 한번 기억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옷 같다 성화 청화 자기의 유약이 청색기가 있는 게 청색기 있는 건 우리가 맨날 얘기했죠. 량청류라고 선덕대도 있고 정통제도 그랬다는 거죠. 청색기가 있는 건 이렇게 하얀색은 하얀색인데 어딘가 모르게 푸른빛이 감돈다. 이런 느낌이면 되고요. 새하얀색은 정말 하얀색입니다. 푸른기가 안 돌고 유백이나 우유 색깔인 거죠. 우유 색깔 혹은 천백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영락때부터 나온 거죠. 달콤하게 백색이다 뭐 이런 말인데 아무튼 젖같이 아주 하얗다 청색기가 없다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옷 같다 기름 같고 옷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쓴 거고요. 성화 청화장 에는 기포가 작고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서 장작감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선덕자기는 기포가 성글고 군데군데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청화장기 성화 청화장기는 성화는 그만큼 수비를 잘해가지고 유면이 아주 곱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은 성화를 보고 청은 옹정을 본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형을 오늘 자세히 할텐데요. 조형은 우리가 말하는 기형 이죠. 기형 입니다. 중국 도자기는 기형 다양하기 때문에 기형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은 문양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양 보다 기형 더 중요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형 과 문양 은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단대죠. 단대. 또한 딸. 시대를 자른다. 시대를 구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왜? 왕조 때 독특한 기형 이 있는데 그거를 뒤로 가면 당연히 후세에서 방을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대를 뛰어보면 앞으로 간다? 뭔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형 단대 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문양도 마찬가지고 아니 안 쓰는 문양인데 후세에는 그걸 방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명대 거는 총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대만 고유한 명대 어느 황제대 문양과 기형 인데 원대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기본적인 기준을 삼고 있으면 헛소리 하는 데에 당하지 않는 거죠. 원나라 때에 천구병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락제 때 처음으로 만들어낸 기형이거든요. 천구병이. 어떤 분은 천구, 천구하는데 청이 아니라 하늘, 천자에 공같이 둥글다라는 천구병입니다. 천구병은 영락이 만들었기 때문에 홍무제 때도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특징 다시 강조 드리면서 일단 기형 보겠습니다. 성화 는 중요한 점이 딱 이거예요. 대기가 없다. 대기가 뭐예요? 큰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성화재 때 빵이 크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배반완 접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조계 완 배 이런 것들은 기형을 보는데 또 볼게 반 이제 접시죠. 직구반 외반 외반 구 반만 있고 화형 우리가 이제 선덕 대 좀 많았죠. 규식 완 규 구 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화형 스타일은 적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적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규식관이 아니라는 거죠. 규식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이 많은 편은 매병 옥고춘병 단병 같은 것입니다. 초기 매병은 이제 대다수가 이제 유괴 유괴라는 건 이제 뚜껑이 뚜껑이 있다라는 거죠. 뚜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형 정도밖에 못할 겁니다. 자 기형을 한번 볼까요. 매병이 이제 뚜껑이 있는 것이 유행을 했으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띠 모양의 입술을 가진 무게 매병이 출현합니다. 좀 이따 사진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띠 모양의 입술을 가진 무게 매병 무게는 이제 덮게 뚜껑이 없는 매병이 출현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띠 모양의 입술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매병의 구연부는 종종 약간 바깥으로 좀 퍼져서 그럼 밀봉하기가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옥고춘병은 이 시기에 또 대두 수구 입구 구연부가 크지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대두 수구의 조형이 파생됐는데 그게 산두병처럼 돼있다. 이런 말입니다. 산두병의 전신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구연부가 이제 옥고춘병이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퍼지다가 다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거죠. 수렴한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더 수렴하면 이제 산두병이 되는 거죠. 마늘 그래서 명초에 유행한 삼종로와 이영호는 배모양의 주자가 이영호죠. 성화지에도 만들었는데 명초에 자주 보이던 력식 격식로는 이 시기에 생산되지 않고 격식은 이제 로에 옆에 한줄기씩 있는 거죠. 격식로를 보여드리면 시청각 우린 시청각이니까 이런게 격식이에요. 벽을 만들었다. 이런거에요. 벽격자. 격식로 이런거를 격식로라고 한다라는 거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격식로는 이 시기에 생산되지 않고 북모양의 삼종로가 생겼는데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상하에 한줄의 유정이 배열된 것도 있다. 이영호의 주군은 이제 더 조용히 더 우아해졌다. 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게 이제 성화제 때 하면 뭔가요? 요런거 천자관 이라고 흔히 하죠. 왜냐면 아 굽 부분에 이제 하단 부분에 하늘천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천자관 천자관 합니다. 그 천자관이 유명한 상당히 유명한 품종이에요. 대다수가 뚜껑이 있죠. 요런 뚜껑이 있고 요런 뚜껑이 있다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보주형 뉴계가 있고 평정직연계 이렇게 평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평한데 뉴가 없고 꼭지가 없죠. 없는데 개면 이 뚜껑이 미미하게 위로 볼록합니다. 미미하게 볼록하다는 거 정말 강조드리면서 체크해놨죠. 왜 미미하게 볼록하냐 그게 중요하냐 성화제 때 거는 볼록합니다. 위가 아주 볼록이 아니라 살짝 볼록해요. 근데 뒤로 가는 후방에서 방을 한 이제 걸릉제 때랑 옹정제 때 보면 평평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방을 하더라도 그런 특징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시대를 구분한다고 단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 교제를 하고요. 오늘은 기형은 다른 책에서 좀 보겠습니다. 다른 책에서 볼게요. 기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단대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여기는 매병 매병하고 옥고춘병을 봅니다. 이제 옥고춘병이 우리가 늦이 아는 거죠. 이게 주병이니까 술병이죠. 그러니까 목부분을 잡고서 수를 따라야 되니까 좀 날씬한 목부분이 날씬하고 좀 두툼합니다. 어디를 봐도 옥고춘병 딱 맞죠. 이게 특징인 거죠. 매병이. 이런 매병이 성화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안쪽으로 수렴됐어요. 그래서 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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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병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렴 수렴한다. 이렇게 안쪽으로 수렴됐죠. 연필을 대면 이게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렴구 매병 이런 게 렴구 매병 특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게 수렴됐다는 거예요. 쭉 하다가 그렇죠? 이게 이게 아까 입술 모양이 띠 모양으로 됐다는 게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성화 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에서 입술순자를 썼어요. 순구 매병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잖아요. 여기 그래도 경보창 선생 하면 중국에서 손꼽는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 한자만 쓰면 다 알아요. 그냥 한글로 써서 순구매병은 무슨 말이야? 입술순자를 쓴 거죠. 입술순자 순망치한 이런 고사성어 들어보셨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입술순자죠. 입술이 있네. 그렇죠? 순구 구연부가 입술이다 이런 얘기예요. 순구 키용은 매병이니까 순구매병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시리즈죠. 이제 렴구 매병은 여기가 시리즈고 이거 옥고충 이거는 특이해서 연판문 같이 이렇게 연이죠. 연판문 같은 게 이렇게 조각이 돼있다. 그런 병이고요. 7번이 나온다. 기형이 단병 입니다. 뭐 용어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기이니까 장경병 해도 되고 근데 이 부분이 아래 볼록한 부분이 쓸개담이죠. 우리 사람이든 짐승이든 쓸개를 닮았다 그러죠. 쓸개담 자를 써서 담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이게 뾰족하면서 볼록 쓸개가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형이 있다는 것만 지금 입술이 있는 매병을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또 입술이 없는 수렴하는 매병이 있고 이런 입술이 있는 매병이 성화제 때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있죠. 성화제 때의 관입니다. 관. 크기가 이런 스타일들이죠. 그림은 신경쓰지 아저 사진은 신경쓰지 마시고 사진은 어차피 다음에 이제 한몫에 몰아서 또 봐야 되니까 지금은 그림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기형을 보니까 말이죠. 천자관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천자관 이런 것들 다 천자관이죠. 이런 것들 다 천자관 뚜껑이 있는 것 없는 것 그렇죠. 그런데 뚜껑이 있는 것도 위가 볼록 했어요. 이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볼록합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데 보주가 꼭지가 있는 것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그냥 관이에요. 대관이라고 쓰여있잖아요. 크니까 대관이지. 이런 관의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확대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얘가 아니라 얘도 중요하고 밑에도 중요하고 시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보실까요? 이렇게 딱 없어 정답을 가리고 이게 천자관 뚜껑입니다. 시대를 구분해보세요. 그러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른쪽 건 성화 오른쪽 건 방이겠죠. 맞습니다. 이건 건륭제 때 뚜껑이 있는 천자관이고요. 이건 성화제 때 천자관입니다. 어떻습니까? 살짝 볼록하 아주 볼록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여기에 비해서 조금 볼록합니까? 만져보면 살짝 볼록하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본인들이 천자관을 갖고 계시면 어디 한번 만져볼까? 그래서 만져보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오리지나리아 그런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그래도 방을 해도 잘했네 방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평해 그러면 오금무이원 청때 방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가 있었죠. 로 로는 향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통이죠. 그냥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통 그래서 이거를 통로라고 합니다. 통로 혹은 통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통식로 해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북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고식로 라고 그랬죠. 고식로 고가 북고 자에요. 북의 형태를 닮은 로 고식로 이런 거는 이제 뭐라고요? 격식로 이거 이거 때문에 격식로 이런 거는 고식로 북을 닮았다 고식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정이라고 그래서 유정이 뭐냐면 못정자에요. 못을 박아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유정이라는 게 정을 박아놓은 거죠. 이렇게 위아래 상하에 박았다고 그랬죠. 아까 책에 교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스타일을 하면 명때 송화재때의 스타일이구나. 로의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각이 중요한 거죠. 벌써 중요한 거 많이 습득을 하신 거죠. 송화재때는 천자간이 볼록하다. 다른 후방들은 밋밋하다. 그리고 북의 형태를 닮은 건데 위아래 이렇게 못을 박은 듯한 유정이 있다. 그 정도. 천자관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먹은 건 아니죠. 생겼다. 이런 거고 여기도 입술이 이렇게 렴구 매병이죠. 이렇게 되는 매병이 있고 여기는 입술이 두툼한 입술이 나와있다. 그래서 이거는 입술순자를 써서 순구 매병이라고 한다. 그 정도 알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온 김에 한 김에 그냥 쭉 갑니다. 이건 고족배죠. 고족배가 있고 고족완이 있어요.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단 이게 원대나 명대 초기에 비해서 다리가 짧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다리가 짧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외반한 거예요. 이 고족 다리도 짧으면서 밑으로 또 외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놔도 안정적인 것이죠. 고족배 같은 경우는 밑에 원래 잔탁이 있는데 잔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밑굽이 외반하면서 안정을 찾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딱 놔도 액체가 술이 있거나 물이 있거나 해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것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팔방에 각이 진 팔방이 된 고족배도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띠가 두른 죽절형 죽절형도 있었다. 여기도 죽절형이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완은 완 배는 많이 거의 전문가 다 되셨죠. 쭉 한번 훑어볼까요. 그러니까 별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면 손만 대면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벌어지면 별구 배 뭐 2번은 고장배 그 다음에 뭐 이러고 또 별구 배네. 쭉 벌어졌죠. 별구 배 배니까 잔이니까 그렇죠. 완도 마찬가지로 별구 완 별구 완 5번 5번은 5번은 조금씩 이가 나간 것처럼 생겼잖아요. 구연부 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 해바라기 규자를 닮아서 규 구 완 이죠. 규 구 완 근데 여기 밑에까지 쭉 나있으면 규 시 완 이제 뭐 척척 다 아실 거예요. 요건 많이 보던 거죠. 사깍같이 생겼어요. 두리 완 사깍두 자 두립 사깍립 자 두리 반 요건 당연히 별구 완 안이네. 그죠. 요거는 이제 뭘까요. 마재배. 마재. 마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저께 실시간 경매해서 한번 보여드렸죠. 마재식 필세. 마재가 말한장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말한장이 아니라 어퍼라이지 말한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재식 배라고 합니다. 마재식 배.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특징적인 게 요건 이제 돈시관이죠. 요런 거. 돈시관. 스타일이 직구로 되면서 요렇게 이제 받침대가 있다. 받침대 돈자니까. 돈시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여덟 번째. 요런 거 와조관이죠. 받침대가 없는 거. 그죠. 족이 없다. 족이 누웠다. 이런 얘기죠. 와조관.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수렴했죠. 그러니까 이제 구연부가 수렴했다. 그래서 수구 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대동소위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건 스타일이 요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화제 때의 특징 좀 알아봤는데요. 요런 것들은 이제 선덕이나 이런 거랑 똑같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강조 드리면 천자관이 성화제 때는 어떻다. 위가 살짝 볼록하다. 나머지들은 평평하다. 뭐 그러는 거고요. 오리지널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북모양을 닮은 고식로가 있는데 상하에 띠로 유정이 박혀있다. 유정은 이제 못정자니까 못이 박혀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거였고 그 다음에 매병에서는 두 가지가 특징인데 입술이 이제 있는 입술 순자를 써서 순구 매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묶기가 편한 거죠. 이런 것보다 여기 이제 띠가 입술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종이 같은 걸 덧대고 이제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 이게 이제 매병은 거의 술병일 가능성이 많아요. 꽃을 꽂아도 매병이긴 하지만 그래서 용도는 술병이다. 술을 담는 용도다. 그래서 입술이 있는 순구 매병 여기가 입술이 없고 그 수렴할 구염부가 수렴한다고 해서 수렴할 염자를 써 렴구 매병 렴구 매병 순구 매병 요거는 쓸개담을 닮아서 담병 요거는 이제 연판을 닮아서 연판 구염부가 연판을 닮았잖아요. 연꽃 받침대 그래서 연판 구 병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까지는 기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료하고 문양 문양 굉장히 중요하죠. 문양의 특징이 성화재의 문양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고런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아시면 담대하는데 큰 이제 기준점을 삼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영상에는 이어서 문양에 대해서 성화재 문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짱가몽 돗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큰 응원이 되니까 좀 눌러주시고요. 또 매일 평일날만 매일 합니다. 1시간씩 10점 정도만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이라 짱가몽 옥션도 실시간으로 한번 시간 되시면 오셔서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응찰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